한 마디로 당대표의 무책임을 극질하겠다고 합니다. 대표가 날인을 거부하면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언은 아닐지라도 다수결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 최고위원회는 합의제입니다. 10단 지도체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기자회의안에서 밝힌 바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세뇌리당 최고위원회는 집단 지도체제이고 합의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체제입니다. 셋째, 당의 얼굴인 대표께서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극단적으로 언론과 국민한테서 발표한 것은 당대표의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최고위원들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김무성 대표는 조속히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 과정을 진행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만약 김무성 대표께서 끝까지 최고위원회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원 제30조와 당규 제4조, 제7조에 의거해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세뇌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신청자들은 공모 담임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을 말씀드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을 발표한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김무성 당대표님을 뵙고 우리 세뇌리당의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2시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권 여당인 우리 세뇌리당이 이렇게 지도부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세뇌리당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당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